안녕하세요. 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앨범 활동이 잘, 바람 앨범 활동 잘 마무리하고 요즘에 공연 지방 복꽃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는 어디든 가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고요. 멤버 개개인 스케줄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능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예능, 라디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도 라디오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각자 활동도 그룹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준비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건 있는데 모든 일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발매가 될지는 이제 시기를 잘 보고 상황을 잘 보고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가 콘서트이기 때문에 콘서트에 맞춰가지고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수는 하다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계속 하는 거죠. 그냥 하다보니까 이렇게 왔네요. 좋아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싫어도 하고 한 거예요. 굉장히 하는 겁니다. 네. 스타뉴우스가 창간 19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어요. 우리 백하 씨가 코엔드 들어온 지 19주년 들어왔어요. 네. 완전. 백하 씨가 친구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지만 축하 좀 해주세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잘 못한 것처럼 그럼 스타뉴우스 잘 버텨고 우리 끝까지 하나만 봅시다. 감사합니다. 일단 창간 19주년이라 하면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스타뉴우스를 사랑해주셨다는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코엠테가 25주년을 버틴 것처럼 앞으로도 스타뉴우스 저희 코엠테와도 좋은 소식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스타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시 한번 창간 19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구독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